부산지법 형사 오단독은 이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4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현역병 이병 대상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병무청으로부터 이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재판부는 모친도 같은 신도며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성서를 공부하고 친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